반갑습니다 나나부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롯데리아하고 청주 입이 즐거운 만둣집에서 미친만두하고 매운만두하고 롯데리아나 콜라보를 해가지고 튀김만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 듣자마자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마라로드 치킨버거구요 이거는 마라로드 새우버거구요 이거는 마라로드 비프버거 이거는 한우 트러플 머시룸버거 이거는 빅블버거 이거는 모짜렐라 인더버거 이거는 TX버거에요 이거 이 마라버거들이 있다는거 보고 정말 놀랬어요 이번에 신제품인거 같은데요 마라랑 햄버거랑 만났다는게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일단 예쁘게 세팅해서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준비해봤구요 마라 햄버거는 남편하고 나눠서 한번 먹어볼께요 맛있게 잘먹을께요 맛있게 잘먹을께요 먹자루샥이야 이것부터 먹을까? 마라새우버거야 맛있겠다 햄버거 되게 조그마하다 하아잉 하아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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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새우버거 하나도 안 나오는거 같은데? 나는지? 음 바람이 제법 많이 나요 조그맣게 보여줘 이건 마라비브버거에요 얘는 마라소도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햄버거가 생각보다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요 햄버거가 생각나요 햄버거가 생각나요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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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기 아 으깨 으깨 응 으깨 으깨 치킨이 되게 크다 으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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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먹는 동안 저는 기침 만두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좀 덜 맵지? 아니요,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원래 미친 만드는 조금 다른 느낌이야 맵기도 또 덜 맵지? 더 매운 것 같은데? 더 맵다고? 응 더 매운 거 사먹을 사람이 있어? 한 번 먹어봐봐 입만 봐봐 더 매운 것 같아 이거는 매운만두 맞지? 안 나와있지? 아니, 안 매운만두 같은데? 아, 안 매운만두인가 봐요 모르겠어, 성미만두인데? 매운만두야? 매운만두야? 안 매운만두야? 매운만두 인명 맛있어 정말 맛있어 미친만도 처음 먹어봐요 응 먹어봤어 한입 그때 먹은 것도 알지? 음 맵네 안 먹을게 없나 좋대 먹으면 안 돼? 엄청 맵네 맛있어 이게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맛있어요 나중에 올라오네 응 맞아 매운 만두 같은데 바삭하게 맛있게 잘 튀긴 했다 응 맛있어 맛있어 어우 야 나 놔둬 나 안 먹어 아니야 먹어 난 이거 먹을거야 해 불러 아 해같은 냄새 잘한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여기 써있네 그래갖고 환자, 어린이, 임성부 조심하라고 맛있다 티레스 보고 맛있더라고 짭조름하냐 그동안 미친만두 궁금했는데 못 드셔보셨던 분들은 롯데리아에서 간단하게 사서 드셔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과육도 저렴하고 섞어서 살 수도 있고 안 매운 거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시럼버 이 양맛이 딱 가셨네 먹을래? 내 공원 먹을래? 맛있어? 응 미친만두 매운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매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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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베이컨하고 치즈하고 다 들어있어 이거 처음에 먹었어야 해요 치즈가 늘어나지 않아 먹었으면 치즈가 늘어났을텐데 이거 처음 먹어봐 치즈는 남편도 먹고 있습니다 치즈는 남 아이스크림 치즈가 많이MM ter깨 치즈는 보다 치즈는cho 치즈는 목적이고 치즈는 매우 그렇고 치즈는nos 치즈가 충분한 느낌 치즈가 많이 맞췄서 치즈가 많이อ 치즈가 정말 맛있어 setup 무게불비 뼈 뼈 뼈 뼈 뼈 아니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 응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응 이 집만두 튀긴 거 진짜 잘 튀긴 거 같아 응 빠삭빠삭하니? 맛있어 어, 만두 잘 튀긴 거 같아 진짜 따뜻한지 군만두처럼 맛있어 피도 얇고 근데 너무 작아 그렇지 미치만두 너무 큰데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ㅎㅎ 이렇게 잘 튀긴 거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이 집이 제일 맛있어 이 집이 다 먹으면 이것은 너무 맛있어 이쁘게 잘 먹으면 이 집이 아주 맛있어 이 집이 너무 맛있어 이 집이 너무 맛있어 치즈도 들어있구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는 치즈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아요 너무 맛있어 치킨버섯 롯데리아 입이 즐거운 맛 맛있다 근데 오늘 구독자님 덕분에 정말 모를 뻔한 이 콜라보를 먹게 돼서 너무 좋았구요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도 미친만두가 워낙 크고 그 속이 꽉 차가지고 제 입맛에는 기존 미친만두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근데 남편 맛있다고 또 먹을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안 먹을 거예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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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